기대는 거에요 BICTIC UNI 안녕하세요! EST입니다 네, 오늘 특별 방송을 뜻깊은 곳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개인 소개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, EXT의 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XT의investory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XT의 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2 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2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2 유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S2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들으신 곡은 저희 수록곡 맞추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 S2 지금 이직 준비 중이고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는 곡은 저희 타이틀곡인 라는 곡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